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부산을 1박 2일로 방문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한동훈 위원장 이상민 의원이 오찬회동을 한 데 이어서 결국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이 의원 휠체어를 직접 끌고 입당식이 열린 회의장의 입장을 했는데요. 이상민 의원의 입당 어떤 의미인가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소위 말하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갖는 사람이라면 언젠지 함께 갈 수 있게 언젠지 문을 열어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의원이 이준석 신당이 아닌 국민의힘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상민 의원께서 어제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국민의힘을 선택하셨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본인께서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또 금태석 신당 등의 연합을 위한 연대를 위한 노력을 했으나 한계를 느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특히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작년 11월에 토크 콘서트를 할 때 인요한 위원장 현장에 참석했는데 그분을 상당히 영어로 말을 하면서 미스터 린튼이라고 해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보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라고 평행해서 본인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를 다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주창했던 개딜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 또 이재명 당대표 사당화 이런 비판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철학을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상민 대표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특히 과연 국민의힘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면서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총선을 위한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다라는 그런 신뢰를 가진 걸로 보입니다. 즉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줬던 진정성 그다음에 현실 정치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분석 이런 것들이 본인과 상당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적어도 나를 그냥 총선에 불쏘시기 정도로 쓰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영입한다라는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적극 합류를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의원 지역구가 대전 유성 을입니다. 4년 전 총선 성적표를 보니까 대전에서 민주당 7석 국민의힘 한 석도 없었어요. 7대 0이었습니다.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지역구 챙긴 다음에 인접한 세종 충남 충북 중부권에서 노력해서 총선 승리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 실제로 이 의원 입당이 중부권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는 별명이 미스터 쓴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딜들로부터 이상민 의원이 항상 이재명 대표 비판 개딜 전체주의 비판을 하면서 집단 닌치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그와 같은 전체주의적 행태에 대해서 우리 무당파들이나 중도층에서는 굉장히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상민 의원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중도층에서. 그래서 적어도 대전에서 대전 지역 충남 지역에서 어떤 무당파나 중도층의 표심에 있어서는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그 이후에 한번 21대 총선 이후에 대전 충남 지역의 지형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대선 때 보시면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이겼고요. 다음에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는 대전 시장은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됐고 5개 구 중에 4개 구를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의원도 14대 4로 저희가 압도적으로 이겼고요. 작년 12월 mbs의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면 이재명 당대표 및 최고위원들 총사퇴 및 통합 비대 출범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대전 충남이 48%로 서울의 50% 다음으로 2위입니다. 즉 대전 충남 지역의 여론이 과거 민주당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변화가 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데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이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배신의 정치라며 날선 비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항상 어떤 사안이 났을 때 그 당에서 반응하는 것이 정도를 보면 그것이 주는 충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신의 정치라고 해서 굉장히 극도의 비난의 증오의 언어를 썼는데 이건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프다는 것을 반증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과 함께 어제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강원도죠? 네. 한동훈 위원장 부모님 고향이 또 강원도라고 하네요. 네. 그 모친이 홍천군 내촌면이라는 데입니다. 지역구입니까? 네. 제 지역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강원도 전체 인구가 한 150만 되고 작잖아요. 어제 원주에서 왔는데 홀에 보니까 한 3천 명 정도의 당원들도 모였지만 일반 시민들도 많이 모이셨습니다. 즉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한동훈 후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반 시민들도 많이 왔어요. 네. 시민들도 많이 참석하십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저희 지역구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참기를 하게 되니까 서로가 연락을 하는데 저희 당협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우리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자기도 참여하겠다고 많은 요청이 있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한 위원장 내일부터 부산을 찾습니다. 부산 방문은 1박 2일 일정으로 잡아놨어요. 비대위 출범 후 첫 현장회의도 또 부산에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다른 곳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 부산이 지금 굉장히 여론 지형상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엑스포 유치 실패. 그다음에 산업은행의 이전 공약인데 지금 민주당 반대로 현재 전혀 진척이 안 돼 있죠. 또 그전에 저희들이 강사 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참패 과정에서 국민 여론의 악화 이런 것이 부산 지역의 굉장히 여론 지형이 안 좋아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과거 선거에서도 서부 부산 쪽은 거의 40% 정도의 득표율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초기에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세를 결집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장성을 이용해서 여러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측면이 있다. 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년 인사회라는 거 제가 어제 원주에도 한 3천 명 모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정이 정해지면 많은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고 일정을 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전 대구 광주 청주 수원 강원 이렇게 거쳤기 때문에 이것들도 사전에 다 일정을 조율하고 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은 또 다소 민주당에서 또는 패널들이 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예정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는 또 사람들도 많이 모일 거기 때문에 경호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은 써야겠어요. 어제도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께서 보통 오시면 참여한 분들이 원하시는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하셨는데 워낙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니까 안전의 현장에 위험이 와서 사실은 어제 그런 같이 사진 찍고 함께 어울리는 그 시간을 못 가진 거예요.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럴 상황이었군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를 했는데 정부 여당이 변화를 주문을 했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총선에서 이기려면 국민의힘의 변화와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특히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적한 민심을 돌보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 것이 어떤 사안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 그분이 굉장히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하시면서 헌신을 강조하셨잖아요. 이거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강조했었던 희생을 통한 변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총선의 과실을 따먹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기존 정치인이 보여주지 않았던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불제포 특권 포기라는 어떤 새로운 혁신의 아젠들을 꺼냈는데 결국은 그걸 완전히 사실상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개딸 전체주의를 청산해라. 또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빨리 해선해야 된다. 또한 86 운동권 정치 세력들이 어떤 기득권화를 타파해야 된다는 민주당 내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게 시작을 본인의 현신으로 해서 비대위원도 현역 의원이 아예 없는 40대의 젊은 이하의 젊은 비정치인으로 채웠고. 그리고 계속 그 외연을 확장하고 정치가 격차를 해소해야 되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는 정치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지금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기득권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된다면 긴경률 비대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금 가장 국민들이 저희 당에 대해서 보는 시각 중에 수직적 당정관계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동반자적 관계로 가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동반자적 관계라는 건 수평적 당정관계를 가져가겠다는 거고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저희가 보여줘야 되겠죠. 아마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권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제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와서 재의결 절차 두고 여야 신경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희들의 입장은 일관되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법안이 갖고 있는 위헌성 그다음에 총선용 법안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시절의 검찰이 특수부까지 총동원해서 2년간 수사하고 사실은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수차례 건의도 지도부에서 묵살하면서 사건을 처리를 안 했던 사안이고 그다음에 50억 클럽 사건은 사실상 피의자가 수사기간을 고르겠다는 겁니다. 즉 이 두 가지 다 이재명 방탄용 특검이고 총선용 특검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입장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고 결국은 재의 요구를 해서 마무리 짓자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빨리 재의 요구를 하면 결국은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을 수 없으니 결국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는데 결국 거기서 나온 것이 권한쟁이 심판을 하겠다.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참 굉장히 우수한 발상을 했는데요. 제가 권한쟁이 심판 얘기가 조금 더 길어집니다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네. 권한쟁이 심판이라는 것은 특히 저쪽에서 이해충돌에 의한 권한쟁이 심판을 하는데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가 그 사건의 관계자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단이 있을 때 이해충돌이 법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누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이해충돌 주장에 대해서 쌍특검에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 특검도 있다. 55클럽 특검.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김건희 형사 특검법은 어불송설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어제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만 이럴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형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 감정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지는 않나. 플러스 알파가 좀 필요할 것 같다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런 부분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제2부속실 논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2부속실 지금까지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 얘기를 하면서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얘기를 나오니까 갑자기 물타기라 그러면서 비판을 하긴 합니다만 아마 그것이 결국은 새로운 어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대통령실에 변화된 모습일 거고 모습의 한 행태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김건희 여사께서 상당히 지금 언론에 노출된 기관이 상당히 원래 노출 안 되는 기관이 좀 오래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자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것 같고. 아마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한 여러 가지 추가적 행보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특별감찰관제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그런데 그거는 원래부터 특별감찰관제도가 소위 대통령실의 어떤 여러 가지 비리의 사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거니까요. 그것도 아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1일 그러니까 모레 탈당을 선언하겠다 이렇게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비명계 혁신계라고 불리죠. 원칙과 상식 의원 4명도 탈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에다가 4명이 현직 의원까지 탈당을 한다면 민주당이 좀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여기 방송에 나오기 전에 제가 목욕탕에서 만났더니 벌써 내일 원칙과 상식. 목욕탕이라면 국회 목욕탕. 네. 의원 목욕탕. 의원 목욕탕이요. 네. 의원들 간의 정보 공유의 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내일 아마 탈당을 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요. 아마 지금 두 분이 아마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비명계의 대표적인 의원으로 뽑히는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도 정봉주 전 의원이 도전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지금 비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이분들은 대체로 보시면 지난 체포영장 때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이셨던 분인데 거기에 친명계의 원예인사들이 다수 지금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 공천이 과시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낙연 대표와 원칙과 상식에 합류해서 일정 규모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그 새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피스프에 헬기로 서울로 올라온 서울대병원으로 온 것에 대해서 의사단체가 검찰 고발까지 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는 고발을 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입니다. 그 문제는 헬기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제일 문제는 정청래 의원이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는 그 멘트를 통해서 마치 부산대병원의 어떤 의료 수준에 대한 폄하 또 의료기관의 서열화 이런 것이 나타나면서 지역 의료를 활성화하자고 그동안 주청했던 민주당이 모순적 행동을 하며 그것이 국민적 비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지금 해결할 방법이었으니 침묵을 일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중적 모습이 대표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이 잘 안 될 거예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불법성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현재 고발을 어떤 형태를 고발했는지는 모르게 내용을 몰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인터뷰 중 언급된 여론조사 소개해 드립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임 지지율은 대구 영북 54.6%에 이어 대전 세종 충청이 42.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사 방식은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